두 분이 진짜 친구세요? 네? 네. 제가 한참 후배죠. 구문이랑 저랑 10살 차이냐? 그렇지? 하나도 돼. 너 깨비는 몇 살인지 알아? 7개. 그러면 저랑 구문이는 사이밍 다녀오겠습니다. 가자! 안녕! 갔다 올게! 즐거웠어! 그러니까. 멍청이 같지? 요즘에 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해 주니까 똑똑한 줄 알았구나. 잠깐 까먹고 있었지, 내가 바본 거를. 그러니까. 수시로 해줬어야 했는데. 그러면 안 다쳤잖아. 맞아. 손탁아. 업어봐. 나 좋아. 해줄 수 없는 부탁을 해. 웃어, 좀. 우와, 해나! 우와! 우와, 갑자기 해가 된다고. 얻어주네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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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! 그게 아니라 발가락이 X 아파서 그래!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머리? 혹시 이유식 드시고 있었던 건가요?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뭘 먹으면 자꾸 풀려서. 이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받이를. 그렇게 턱받이를 해 주셨는데. 지금 이게 빵꾸가 나신 건가요? 이게 빵꾸가 나신 건가요? 그런 말씀을 하시네. 그냥 이번엔 슛으로 갈게요. 언니 양말. 으악! 표, 표, 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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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메이킹에 찍으려고 약점을 잡겠다. 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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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.